일단 애들이 지금 차를 굉장히 좋아해요. 그래서 처음에 샤 왔을 때도 밤늦게까지 안 자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. 기다리고 있고 차를 보고 펄쩍펄쩍 뛰었어요. 세 자리가 모두 동일한 사이즈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아이들도 크기 적당하고 충분한 공간이 되고 모델 S 가지고만 가족 여행을 다니게 되고 제가 사고에서도 안전한 차를 선호하는데 아이들을 태우고 다녀도 마음이 든든하고 차에 있는 시간이 너무 즐겁고 더 많은 여행을 하고 있고 지금 구매한 지는 4개월 정도 됐고요. 키로선 한 16,000km 됐는데 테슬라는 가족을 지켜주는 든든한 복음자리다.